갈치 한마리 구워놓고 어디갔니 이 마누라야 낼리위에 넘치는 곰국 설거지를 난 해놓고 가지 개통의 깨알같이 업데이트됨에서 10년은 더 젊어진 스타일 심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이 사람아 나를 두고 놀러 간 사람 가치 한마리 가치 한마리 가치 한마리 가치 한마리 구워놓고 어디갔니 이 마누라야 1박 2일이 부족하더냐 들어오긴 하실 건가요 개통의 깨알같이 업데이트됨에서 10년은 더 젊어진 스타일 심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이 사람아 나를 두고 놀러 간 사람 심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이 사람아 나를 두고 놀러 간 사람 나를 두고 놀러 간 사람 나의 난리 가치 한마리 가치 한마리 가치 한마리 가치 한마리 가치 한마리 한글자막 by 한효정